안녕하세요. 오늘도 MC님을 보니 마음이 밝아집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 매수가 24,700원, 비중 29%입니다.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 향후 대응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중순쯤에 3만원 선까지 터치를 한 이후에는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가 23,05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전력은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전문가님 한국전력은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길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텐데 한국전력은 속도가 빠른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전기에 대한 수요 니즈와 함께 어쨌든 한국전력은 국가기업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안정성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값 인상 이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도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라든지 BPS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현재 주가가 2만 3,100원입니다. 2만 3,7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일단은 수익 구간에서 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2만 7,500원까지는 충분히 BPS 대비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굉장히 낮은 기업으로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산가치라는 것은 회사를 팔았을 때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BPS를 내려보겠습니다. BPS를 보시게 되면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현재 구간이 0.2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3% 정도 구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30%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까지 볼 수 있는데 지지와 저항의 논리에 따라서 목표가 2만 7,500원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전란은 2만 2천원 제시 드리겠는데 오히려 지금 비중이 29%인데요. 좀 내려오면 더 추가로 20%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목표가 2만 7,5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좀 길게 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전기세 인상 이슈와 함께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저평가 매력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 2만 7,5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 손전라인은 2만 2천원 그리고 아래 내려오면 추가 매수 같은 부분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우부품 매수가 3,200원 비중 20%입니다. 추가 매수 안 하고 기다려도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우부품 일단 오늘 현재가는 2,690원 3,000원 선 하회하고 2만 2,600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올해 초에는 3,42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2,3월 내내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좀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볼까요? 지금 자리가 가장 애매모호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하방도 아니고 또 완전히 상망 구간도 아닌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시총에 한 2,000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50% 정도 상승을 더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한 3,900원, 한 3,800원 정도까지는 간다 하더라도요. 전혀 문제없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추세를 하방을 탔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주식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락을 해서 기간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 하락은 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시면 2,400원, 2,4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긴 흐름, 긴 흐름에선 3,600원, 짧은 흐름에선 2,9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만약 평당이 낮춰지면 2,400원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2,900원에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기존 갖고 있는 물량으로 가신다고 하시면 3,600원에 전략 매도하시면 좀 빠른 전략과 또 안전한 전략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보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2,400원 이하에서 하시고 목표가를 이제 둘로 나눠주셨는데 좀 단계로 보셨을 때는 2,900원, 좀 길게 보셨을 때 경우에는 3,600원으로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법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콤을 만원에 매수해서 비중 15%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네요. 처방 좀 꼭 부탁드려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코콤 만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예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18년, 2019년쯤에 한 차례씩 만원 이상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럼 좀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초에 7,0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으면서 6,970원, 오늘 현재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코콤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IoT 기업이라 소외주가 됐던 것 같고요. 네. 좋아질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아파트 사시나요? 아니요. 그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는 게 코콤의 쉽게 얘기하면 보안 장치입니다. 우리가 사람 확인할 때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영상이 보이잖아요. 이런 보안 서비스라든지 IoT 서비스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워낙 경기가 안 좋았죠.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를 IoT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5G 쪽에서 좀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시장은 돌고돕니다.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승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저가가 3,890원입니다.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 3,890원인데 한 4배 정도는 원래 상승합니다. 시장이 다시 돌아오면. 그럼 12,000원까지 긴 흐름 상승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2,000원 목표가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크게 지금은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5,6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좀 어차피 길게 기다리셨으니까 기다리셔서 좀 수익 보시는 전략으로 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코콤 같은 경우에는 IoT 기업이라서 올해 전망은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고 손절가는 5,600원 제시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서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만 보면서 자라온 주린이입니다. 신규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SK네트워크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SK네트워크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마켓컬리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어서 마켓컬리 수혜주로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복이 3거래 연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현재 3% 정도 상승하면서 5,750원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SK네트워크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기다리시면 내려올 것 같고요. SK네트워크 같은 경우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연결망이라는 뜻이잖아요. 유통하는 회사라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여러 가지 유통망을 갖고 있고 또 무역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마켓컬리 단계 이슈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 5,500원 이하에서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진입 가능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 처가가 3,8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잡는다 하더라도 2배 정도 구간 본다 하더라도 한 7, 8천원 정도 흐름까지는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긴 흐름상에서 SK네트워크는 많이 못 갔고 또 시장에서 턴유라운드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7,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보조적 관점에서 6,5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수가를 5,500원의 매수정 이하로 하셔야 6,500원, 1,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2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주식은 가는 것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수익을 기다려서 얼마나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가 6,500원을 잡고 그 밑에서 20% 이상 수익 나는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전략도 유의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SK네트워크는 마켓컬리 단기 이슈로 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이제 5,5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좀 길게 봤을 때는 7,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6,500원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계속해서 5.1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W홀딩스 매수가 6,200원 비중 40%입니다. 6개월째 가지고 있는데요. 매수가 이상으로 수익을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손실이 엄청 커졌네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JW홀딩스 6,200원에 매수하셨으면 최근 몇 개월간 계속 그 부근에서 좀 고점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한 6,200원 선, 300원 선까지 갔다가는 계속 저항에 부대치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000원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JW홀딩스는 어떻게 하면 좀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팁을 하나 드리면 지주사는 매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홀딩스라는 단어가 있으면 대부분 지주사라는 종목인데요. 왜냐하면 본격적인 사업에 대한 뚜렷함 보다는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탄력도가 본사업을 하는 사업부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JW홀딩스는 그런 관점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JW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받쳐주고 물론 JW그룹의 리베이트 사건이 좀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주춤하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소 종목은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옵니다. 거래소 수급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다시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6,2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해소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목표가 6,200원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을 굳이 드린다면 4,600원 제시를 드리겠는데 추가 매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갖고 목표가 6,200원의 본점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JW월딩스는 매수가까지 회복될 가능성은 있지만 좀 여러 가지 해결될 이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투자해야 한다는 점 먼저 짚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기다려 보시고 손절가는 4,600원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는다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8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성 매수가 12,500원 비중 14%인데요. 회사가 분할을 한다는데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아님 매도를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후성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주로 역시 올해 초까지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했다가 이후에는 좀 하락세가 가팔랐습니다. 최고가 1만 4천원선 부근에서 최근에는 1만원선이 무너지면서 9,500원선까지 좀 밀렸던 모습인데 그 이후에는 일단 지난주에 반등이 좀 나왔고요. 오늘 현재가 1만 2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월 26일에 회사 분할 결정 소식이 나왔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는 후성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네, 후성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분할 내용을 좀 봤는데 어쨌든 시장 자체에서 후성의 가장 기대가치는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냉매가스에 대한 기대가치가 있어서 7, 8월의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분할을 하게 되면 똑같이 주식을 나눠봤거나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둘 다 어차피 같은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 다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만 2,500원이면 전 고점 자리입니다. 후성은 항상 여름에 움직입니다. 6, 7, 8월에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해질 관련된 전기차 전해질 관련된 이슈로 움직여야 되는데 전기차 관련된 모멘이 되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한 6, 7, 8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걸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본전 매도를 한번 하시고 접근하시는 연락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에서 조금은 무게감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은 아쉬우신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2,500원 본전 매도가 제시드리고 손재가는 9,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분할 관련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좀 매수가가 높은 부분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의 특성상 여름쯤에 좀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좀 움직임이 느릴 수 있다 무거울 수 있다라는 부분 먼저 짚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의 트레이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아서 한 매수가 12,500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냥 매도를 하시는 전략 드렸고요. 손재가는 9,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월요일 오전이네요. 테스 매수가 32,900원 비중 15%입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32,900원 굉장히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테스 작년 10월쯤 그때부터 좀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정배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33,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이번 주, 지난주에 좀 저항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테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 있을까요? 네, 추가 상승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나훈아 좋아하세요? 아, 전 제 세대는 아니죠. 어머님이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테스 관련주가 나훈아 때 그때 소크라테스 노래 나오면서 그때 주가가 한 번 갔었습니다. 정말 좀 재미있는 전력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요. 테스가 최근에 그렇다 해서 그냥 어떤 펀더멘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나 실적 모두 다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15,000원에서 33,000원이면 크게 많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실적은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실적과 함께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시총 1초까지 가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한 50% 정도 상승으로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한 4만 5천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4만 5천원을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라인은 2만 7천 5백원을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도 좋고 펀더멘탈도 좋으니까 조금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테스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이나 업황이 모두 좋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다라는 진단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고 목표가 4만 5천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가 1만 300원 비중 30%입니다. 추가 매수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길게 보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작년 3월부터 그리고 작년 10월까지는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10월부터는 계속해서 주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고 조금씩 저점이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가는 8,08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만 300원의 매수를 하셨으면 한 번 작년에 치고 올라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건지 궁금한 부분인데 전문가님 두산 인프라코어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자리는 저도 아나운서님 의견과 동일하게 보는 게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굴삭기라든지 건설 경기 또 중국적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 기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금 비중 30%에서 추가 매수 한다면 20% 정도 더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6,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지금 상승할 만큼 다 상승한 것 같습니다. 2,500원에서 10,000원이면 4배 상승 패턴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본전이 왔을 때 추가 매수라면 6,500원이 와서 본전이 오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본전이 오게 된다면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 유효하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목표가를 정해드린다면 9,000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9,0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사실은 제가 분할 매수 전략이 좀 낮다고는 보는데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6,000원입니다. 너무 폭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시스럽게 얘기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9,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좀 추가하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지금보다는 6,500원 이하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목표가는 9,000원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 2만 4,700원 비중 15%입니다. 움직임이 없어 답답한데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가 2만 7백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2만 4,7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한 작년 여름쯤에 그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세경 하이테크는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5G폰, 폴더블폰 이런 쪽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수경기가 타격을 많이 받았을 때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많이 못 갔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회사가 IR이 조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5G가 두각을 봤고요. 제가 볼 때는 시점은 한 2분비 정도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순환매가 이렇게 불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은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만 9천원까지 과감하게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1만 8,900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기다리시면 예전에 시젠도 굉장히 힘들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트렌드만 타게 되면 종목들 언제든지 변하니까요. 이전부터 트렌드만 타게 되면 다시 충분히 2만 9천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 폴더블폰 부품주 그동안은 좀 많이 못 움직인 종목이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경기가 활성화되면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진단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9천원 손절가 1만 8,9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6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CT 매수가 1만 5,150원, 비중 25%입니다. 매수 후에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초보자라 너무 걱정되네요.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HCT는 시험 인증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 이 시험 인증 사업이 굉장히 고성장 중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HCT 올해 1월과 2월 달에는 1만 5천원 선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오늘은 1만 2,6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수한 이후에 좀 계속 하락을 한 것 같네요. 전문가님, 이분은 이제 손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기다려 볼까요?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시장에서 두각을 잘 못 받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물용 의약품이 좀 두각을 많이 못 받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받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검사 장비 업체들이 생각보다 잘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그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원래 종이 관련된 것들이 못 받다가 이번에 좀 이제 두각을 많이 받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검사 장비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시장에서는 두각을 받을 수 있는데 회사 가치 대비 시청이 너무 낮습니다. 한 876억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한 1,500억까지 간다 하더라도 무방하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서 1만 7천원은 정구점 자리이죠. 1만 7천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1만 7천원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케이스천원을 달았을 때는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목표가 1만 7천원 정도 제시를 드리고요. 선전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1만 1천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CT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소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1만 7천원으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HCT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1만 7천원까지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제시해 드렸고 손절가는 1만 1천원으로 잡아 드렸으니까요. 보유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고민들 저희가 열심히 처방전 실시간으로 내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다양하게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황주명이라고 전문가님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SK노베이션 매수가 26만원 비중 70%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보유하면서 기다릴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SK노베이션 일단 비중이 좀 크시네요.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하락 나오면서 SK노베이션도 22만원 선까지 지난주에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LG 측과의 배터리 분쟁 협상 관련 이슈 계속해서 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님, SK노베이션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SK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3대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LG화학, 삼성 SDI, SK노베이션.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오일값의 하락이 어떻게 하면 화학주들의 약세 흐름으로 변형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크로드오일이 실시간으로는 상방을 만들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미리 지금 화학 관련된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노베이션도 수급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역습이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를 통한 하락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다 50조를 넘는 것 반면에 지금 SK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시총이 22조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적정 가치로 보더라도 30조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28만 원까지는 목표치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28만 원에서 이제 그 이상에 대해서는 기대치나 혹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28만 원을 제시를 드리고요. 근데 지금 매수한다 해서 추가 매수하는 데서 평단이 많이 낮아지거나 혹은 큰 메리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하방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유 물량을 들고 와서 28만 원에 매도하시거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는 20만 원 이하에서 전략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28만 원 제시드리고 추가 매수는 20만 원 이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 목표가 28만 원까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과 함께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에서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90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질 매수가 19만 원 비중 20%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바닥 짚고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휴질은 19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난 3월 5일에 15만 5천 원 선까지 좀 하락이 나온 다음부터는 지난주에 내내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휴질의 보툴리념 톡신이 미국 내에서 좀 임상을 여러 가지 완료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자사주 매입 소식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 휴질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에 좀 이렇게 매수가까지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사실 병원이 이번에 제약 백신 말고는 불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어느 섹터인지 아십니까? 피부과일까요? 네, 피부과입니다. 피부과 성형외과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어쨌든 간 휴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미에 대한 요구는 요즘에는 남성분도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휴질이 보톡스 관련된 기업입니다. 보톡스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이제 그 약성분에 대해서 과거에 중국 쪽에 납품했던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지만 자사주 매수라든지 혹은 지금 앞으로의 보톡스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치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게 좀 엇걸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20만원까지는 다시 한번 지금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20만원까지 제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절 라인은 자꾸 가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5만 4천원을 잡고 가고요. 목표가 20만원까지는 펀더멘탈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손절가 이건 이 15만 4천원 제시드리면서 가도록 하겠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작년부터 이제 미용 관련해서 좀 휴질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20만원까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손절가는 15만 4천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제시해 드렸던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행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27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익홀딩스 매수가 7,210원 비중은 7%입니다.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계속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 주니까 희망 가져도 될지 도와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좀 지주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올해 1월 1월 말쯤에 7,39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현재가 6,3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은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원익홀딩스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지주사는 탄력을 좀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6,900원에 한번 매도하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익홀딩스 종목들은 워낙 좁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L차 밴드로서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6,900원에 좀 저항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6,900원에서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5,400원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가 종목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6,9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탄력도가 많이 약해졌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익그룹 반도체 관련 주 그룹들과 전망은 좋은데 역시 지주사라서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6,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4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도 매수가 6만 7천원, 비중 30%입니다. 개파락 전에 사서 추가 매수했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 놓으신 것 같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동화 수혜주, 전장 부품업체에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 이 매력도가 재평가될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어제 지난주 금요일과 목요일에는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양봉인데 전문가님, 만도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만도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제 애플카 때문에 좀 빨리 가다 보니까 좀 쉬어야죠. 그래서 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현재 시총이 한 50조 정도 됩니다. 현대차가 50조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 만도는 한 5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 3조, 1000억 정도 되니까 제가 적정 가치로 봤을 때 한 1조 정도는 좀 여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 평가로 1조 정도의 여유로움이라면 30% 정도 상승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8만 4, 5천 원이 저항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목 같은 경우는 한 8만 원 정도에는 지지왕 논리에 따라서 조금 보면 차트적인 기술도 맞을 것 같아서 목표가는 8만 원에 제시를 좀 드릴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만 6천인데 폭이 좀 큽니다. 5만 6천 원, 목표가 8만 원 이렇게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 같은 경우에는 8만 4천에서 5천 원 정도에서 저항대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8만 원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5만 6천 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01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정보 받고 있습니다. NHN 매수가 7만 5천 2백 원에 비중 20%입니다. 매수 후에 조금 내리다가 최근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NHN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자결제 수혜주를 굉장히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5월에 그때 9만 6천 5백 원 고점을 찍고 나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차익시험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현재가 7만 2백 원 기록을 하고 있고 이분은 좀 1월 달쯤 그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NHN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굉장히 좀 조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높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NHN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옵니다. 실적도 잘 나오는데 주가가 안 간 이유가 기존 게임들에 대한 사업들이 좀 안 될 거다.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두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NHN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폼 시스템, 게임 플랫폼 시스템, 모바일 플랫폼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 비대면으로 분명히 두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총이 작습니다. 아마 이제 한 번 어차피 하락하는 김에 제대로 좀 하락하고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9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9만 원까지는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6만 5천 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만 5천 원 목표가 9만 원 해가지고요. 우리가 만약 7만 원에서 30% 정도 수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단가는 7만 원 이하로 좀 맞춰놓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NHN 전자결제나 플랫폼 그리고 게임 같은 비대면 사업의 가치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드렸고요. 충분히 9만 원까지 다시 한 번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과 함께 손절가 6만 원 선 부분까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2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JNK 히터 매수가 1만 원 비중 30%인데 매수한 뒤부터 계속 손실만 보고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기다리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JNK 히터는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지난 역시 1월 말부터 3월달 초까지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주 이런 관련주들은 이 기간 동안 대체로 좀 하락을 했다가 지난주에는 한 번 좀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현재가 8,01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JNK 히터는 다시 한 번 반등 가능할까요? 반등은 가능한데 힘이 조금 없어 보입니다. 수소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1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적정 가치는 계산해보면 한 12,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 흐름상에서는 12,000원까지는 보실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저항적인 구간에서는 9,000원의 저항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9,000원에서 단기적인 매도는 9,000원, 그다음에 장기적인 매도는 12,000원인데 요즘에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입니다. 지금 종목을 보실 때 감사보고서 나왔냐 안 나왔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수 있는데 JNK 히터 감사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은 좀 없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 9,000원, 중장기 12,000원 제시드리고 손절라인은 6,9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길게 봤을 때는 목표가 12,0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9,000원대에서 좀 저항이 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900원으로 제시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8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성이엔지 매수가 3,800원, 비중 15%입니다. 보유한 지 좀 됐는데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 가격까지 오게 됐어요. 매수가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주로 작년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작년 급등 전, 그때는 이제 30선 미만 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1월에는 4,400원 선까지 거의 4배 이상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요. 올해 들어서는 3,000원 선 초중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 신성이엔지는 다시 한번 3,800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사실은 판단을 할 때 쉬운 종목이 있고요. 어려운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에 따라 바닥에서 8배 상승이 나왔습니다. 553원짜리가 4,400원까지. 카이스트와 응업병실을 같이 만든다는 이슈도 있었고 태양광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는 하방 추세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전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도 의견을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갈 수 있습니다. 수급이 이탈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사실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총이 7,000억입니다. 6,244억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다소 부담스럽다. 저는 매도 의견을 지금 자리에서 종목 교체 의견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G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봤을 때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86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매수가 13만원에 비중 50%입니다. 여윳돈이 생겨서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13만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 중이십니다. 오늘은 현재가 14만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매몰이 가격 상승이 좀 긍정적이라서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하고 영업이익도 좀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좀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SK하이닉스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지금 자리는 좀 자수 부담스럽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500조입니다. 그리고 시총이 지금 SK하이닉스가 한 100조 정도 되는데 한 20% 정도, 5분의 1 정도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평가된 건 맞습니다. D램이라든지 랜드 플래시 이런 쪽의 가격들 상승에 대한 기대치 있고 반도체 쪽에서 쌍두 마차죠. 삼성전자와 함께 전체적인 그림에서 목표가 18만원 정도를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8만원 제시드리지만 손절라인을 보시게 된다면 12만원 이탈시는 분명히 하방이 좀 열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손절라인 12만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8만원, 12만원 손절가.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이거는 중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니까 지금 보유하고 비중 50%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목표가 18만원으로 가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SK하이닉스 지금 이미 비중도 50%에 꽤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없이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목표가 18만원, 손절가 11만원 제시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형 포장 매수가 3,045원, 비중 34%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손절해야 한다면 손절가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쿠팡 관련주로 이제 지난달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한가를 이틀 연속, 3일 연속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상한가를 많이 했으니까 좀 차익시험 매물 많이 나오면서 이후에는 한 2,700원선 부근에서 등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오늘도 4% 이상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2,44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까요? 대형 포장이 쿠팡 관련주죠. 골판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은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더 하방이 좀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쉽사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1,750원까지 이하로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만약에 급등을 해서 3,000원 위로 올라온다면 당연히 매도 전략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2,900원에 매도하는 전략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매도가는 2,900원 정리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650원 정도 잡힐 것 같은데 너무 폭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1,700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좀 평단 낮추는 전략이 낫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상단은 닫아두겠습니다. 상단은 2,900원으로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는데요. 추가 매수는 1,750원 이하에서 고려해보시고 목표가는 이제 매수가 위까지는 말고 한 2,900원 정도 손절가는 1,65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58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싸이맥스 매수가 2만 800원이고 비중 20%입니다. 최근 계속 보압세인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장기 투자해도 될지 문의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싸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좀 상승세가 많이 나왔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2만 750원입니다. 시청자님 매수가랑 현재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도체의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싸이맥스는 좀 길게 봐도 될까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전에 테스트랑 좀 비슷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안정적인 흐름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이퍼 이송장비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웨이퍼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흐름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좀 다수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래도 한 30% 정도 상승 흐름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들 한번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6천원을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2만 6천원 제시드리고 손절 라인은 1만 7천 6백원을 제시드리겠는데 종목 자체가 좀 더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 숨에서 보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